원, 투, 쓰리, 샷이, 러블드! 오케이. 스카우커스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형 우리 여기 돌아가도 돼요? 네, 돌아가도 돼요.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. 네, 편하게 들어오셔도 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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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키가 엄청 크시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문선민 선수가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제가 198입니다. 198이요? 네. 케빈! 케빈! 비슷하게 한 업, 비슷하게 한 업. 케빈! 두 갈들! 아니, 형 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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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무덤을 탔어! 본인이! 너무 무서워. 더 작은 사수가 있구나. 누구 있어, 누구 있어? 우리! 아! 브랜든! 브랜든! 아 브랜든! 브랜든! I'll do my debut now. This is really nice. They've got a lift as well, bro. There's a lift right there. 근데 무슨 저렇게 캡슐 같은 걸로 엘리베이터를. 저희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면서 훈련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감시하는 거 같아, 감시. 감시 아닌 감시죠. 훈련 잘하는지 안 하는지. 맞네요. 그런 것도 있고. 일단 굉장히 저희가 자랑하는 게 많은데 일단 저희가 여기 위에 돔처럼 이렇게 열리거든요. 아 이게 열려요? 네네. This thing roof can be opened actually.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네.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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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열리네 이거. 와 햇빛이 그냥 바로 들어오네. 그래서 저희가 훈련할 때 이렇게 라이트 불빛을 안 켜고 그렇죠 그렇죠. 네 이런 자연 광고도. 자연 광고. 네 네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. 와 근데 하늘이 진짜 맙다. 와 멋지네요. 진짜 멋지다. 와. 와.